안녕하세요 남수랜드의 피아니스트 김남수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고민 상담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다기보다는 제가 라이브 방송이 켰을 때나 아니면 세미나 혹은 컨텐츠 댓글에 건반분들이 주로 많이 남겼던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 많았냐면 전공자와 프로들 사이에서 제가 실력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 눈치가 보이고 제가 그만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공 비전공을 떠나가지고 예배를 위해 찬양팀에 헌신하시는 그 모든 분들께 일단 경애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와 아마추어의 연주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드럼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는 내가 독학으로 시작했다기보다는 내가 이런 악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아니면 찬양팀에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러면 보통 학원이나 개인 레슨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피아노 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원래 클래식 피아노를 좀 배웠었어 아니면 뭐 전공을 했어 이런 상황에 워싱 리더 혹은 워싱 전체에서 악기 멤버가 부족할 경우에 너 피아노 치니? 어 와서 반주해볼래? 이런 경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근데 교회 규모도 커지고 대중음악과 CCM의 경계가 사실 사라진 상황에서 예전에 그런 교회 음악적인 느낌이 아니라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친다라는 게 이제 먹히지 않는 그 정도까지 발전을 해왔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송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멤버들이 인이어를 끼기 시작했고 인이어를 착용함으로써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메토로놈을 동시에 듣고 가거나 밴드마스터의 토크백 등 뭐 여러가지 시스템적인 발전이 있어서 비전공자분들은 그런 시스템에서 일단 당황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고민을 이해하기 때문에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답변을 조심스럽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엘피스 워십에서 밴드마스터를 할 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저랑 기타 치는 분 이렇게 둘만 프로였고 나머지들은 다 아마추어였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멤버가 개편이 되면서 나중에는 세컨 건반에 계신 분만 아마추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고민을 많이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편하게 해드렸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되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 힘들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우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자체 편곡을 제가 했었고 음원과 악보를 그냥 뿌려버렸어요 저희 프로 입장에서는 야 이 정도면 되게 친절하게 해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워싱 리더한테 내가 어떻게 더 해줘야 되냐 이런 말씀을 초반에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드는 생각은 그렇게 진행한 것 자체가 되게 부담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전주에 만나서 다음 주에 요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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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야 그러면서 전주는 그냥 밑에 네 마디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고 우선 가장 컸던 게 연습이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프로들이 하면서 페이를 받고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악보와 음원만 뿌려도 알아서 했고 그 악보에 송폼도 다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보고 연주할 수 있게끔 디테일한 표시까지 다 해놨었고 음원을 같이 줬기 때문에 당일에는 그냥 음향 리허설만 하고 바로 슛 들어갔던 그런 상황에 되게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밴드마스터 혹은 인도자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비전공자고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다 설명에 관해서도 음악적인 용어로 빠르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편곡이나 아니면 플레이적인 부분에서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되게 창피해하시고 내가 민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솔직하게 나는 이거 어려워서 못하겠다 좀 다른 방면으로 혹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지금 프로들한테 아마추어가 고민을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웬만한 프로들은 프로들이 알아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할 거예요 그 편곡을 다 엎어버릴 수도 있고 세컨 건반인데 내가 아 난 도저히 여기서 세컨 건반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세컨 건반에 악보를 그냥 그려서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 부분에 섹션이 너무 어렵다 그럼 이 섹션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면 키가 너무 어려운데 나는 C키는 치겠는데 B키는 너무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디사이저의 트랜스포즈 기능을 가르쳐 드리겠죠 한편으로는 프로분들이랑 같이 연주를 한다는 게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의 지식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렵거나 고민이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솔직하게 그런 심정을 말씀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프로분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말씀을 하시고 그분들이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직장생활 하시고 본업이 있으시고 좋은 의도로 이제 반주를 하시는 건데 그거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편의를 받으려고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아 몰라 원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하면 안 돼요? 아 굳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팀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뭔가 실력의 향상을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습 양에 대한 갭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걸 저희가 바라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뭔가 이 찬양팀을 하면서 내가 팀에서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만 보여줘도 저희는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이 인털루드는 뭐예요? 아 간주를 인털루드라고 한다 근데 아 그럼 저희 인털루드로 이렇게 통일을 하는 거예요? 용어를? 아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혼선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아 저도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습관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러면 완벽해요 이제 안 좋은 케이스는 아 굳이 인털루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이 교회에서 반주한 짬밥이 10년인데 요런 그 짬을 들이밀라고 하는 거는 조금 지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소통이 있겠죠? 아마추어 반주자분들께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 연습도 조금씩 하시고 그런 고민에 대해서 인도자나 밴드마스터 너무 무겁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얘기를 하시면 밴드마스터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점진적으로 도움이 되고 조금씩 변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개인적인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콕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entire corner of my front Welcome to your segm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